자 저희는 지금 대구의 마지막 여행지를 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또 3주년 3주년 애니버서리 저희 또 여행이잖아요 트래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트래블인가요 트러블인가요 트래블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데가 조건 씨가 OST를 불렀던 드라마의 거시잖아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흩어진 바람 같아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길 같아서 이번 게임 전체로 숨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할 팀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오케이 오케이 스크립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냐 첫 번째 첫 번째 그럼 1번 그럼 1번이 2번 정할게요 2번이 3번 정하고 누구 갈까? 네 마음대로 해 알았어 거기 꼴등 팀 우리 꼴등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파란머리 팀 너 이 팀 해 2번 2번 그래? 2등에 3번 정하세요 2등에 3번 정하세요 나든 꼴등 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할게 너희가 하세요 오케이 뽑아주세요 짜잔 하나 둘 셋 바라밤 음악 듣기 자장가 vs 멋 저희가 자장가를 듣고 있는 사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쵸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음악 주세요 소리 좀 크게 틀어주세요 자장가는 무엇일지 여기 자장가네 송중이 형이 멋이네 송중이 형이 멋이네 정말 약간 늦는데 뭔가? 너무 일찍 나왔어 이 파트가 너무 일찍 나왔어 아 너무 일찍 나왔어 작전일 수도 있잖아 어 춤이 안 맞... 아까 색깔 각자 안 맞... 작전이 들어간다 이 팀을 많이 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우 형 정우 형 정우 형 정우 형 우 형 우 형 정우 형 야 그게 나는 아니지 똑같다 야 그게 나라고? 어 넌데? 똑같은데? 어쨌든 결과 정답은 말해주세요 제가 잘한 겁니다 예 맞췄다 야 여기가 자신 있다며 정수로 할 수 있다 자 파는 번이 사니 파산 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문제 얘한테 어울리는 거네 맞네 저희가 무거운 가방 든 사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무거운 가방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컨셉이 피팅이니까 두 개 가방 좀 해보자 이 가방을 재밌다 근데 이거 신박하다 한 번도 안 해본 게임이에요 저희가 막 시켜도 되는 거죠 지령을 참 대단하다 너무 틀렸다 너무 틀렸다 야 민수야 야 민수야 연기 좀 똑바로 해라 민수야 정아 티난다 야 민수야 연기 좀 똑바로 해라 야 민수야 연기 좀 똑바로 해라 야 민수야 연기 좀 똑바로 해라 네 된 거 같은데 그럼 여러분 점프 한 번만 해보실래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게 무겁네 무거운 가방 느낌 무거운 거 아니야? 응? 하나 둘 셋 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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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정답은 산인가? 아니야 아니야 뭐지 산이 아니고 우영입니다 우영의 대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에이 게시파이 이게 바로 무싱기라 잠시만요 호나면 보이기 유튜브 된 사진 아 이거 좀 어렵다 아 이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네 저희가 응 아 근데 이거 허를 찌르는 질문이 분명 있을 건데 나 생각난 게 있어 뭐 예, 됐습니다 제 아, 근데 이거는 여기서 내가 쓸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정리를 윤호는 연기하면 그 연기 딱 들어가거든 윤호 연기 있어 뭔지 알죠 연기 모드, 연기 모드 유진이 모드, 유진이 모드 절대 그거 오, 야, 재밌었나 보다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제목 제목이 뭐예요? 정리해주세요, 윤호 씨 뭐죠? 아니, 저 윤호 씨부터 드라마요 아니, 제목이 뭐예요? 위에도 있는 제목 달의 연인 아, 알겠습니다 저도 달의 연인 클립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제목이 뭐예요?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달의 연인 7화부터 9화까지 있는 클립입니다 아 0 대 4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윤호 씨? 근데 저거 안 눌러보고 저걸 어떻게 알지? 클립이? 저거 안 눌러보고는 제야, 제야 안 눌러보고 제목이 어떻게 알지? 저거는 정확하게 알려드리라고 하면서 엄지로 한 번 눌렀어 안 눌러보고 제목을 어떻게 알지? 저거 위에 또 눌러보고 빨리 안 눌러보고 다대원님 명도에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일 수도 있으니까 사진 확대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사진 확대 한 번만 해주세요 사진 확대 한 번만 해주세요 종류는 너무 자연스럽잖아 누가 봐도 확대하는 거잖아 종우 씨... 종우 씨... 종우가 사진이다 종우가 사진이다 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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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1, 2, 3 공개! 3 공개! 3 공개! 윤호 2명, 종호 1명 자 정답 알려주세요 100% 종호야 그지? 어? 그럼 우리 맞은 거 아니야? 우리가 맞는 거 아니야? 유쿠린 사람으로 맞은 사람 같아 왜냐하면 종호가 여태서 보기 원래 7화부터 9화까지 모아 보기야 근데 7화부터 9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알았어 예스! 그래도 한 명은 속였다 그럼 뽑아요 너 뽑아 한 명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팀이 다 속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그치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힘들다 와서 보여주세요 뭔데요? 자 하나, 둘, 셋 망했어 이거 진짜 껌 VS가 이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 약간 이런 허밍으로 노래 불러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껌 천장 위에 붙여봐 속이는 거였는데 이해해 주자 아 이해해 주자 민기다 민기 이름 줄게요 민기 이름 줄게요 민기 이름 줄게요 저 팀은 응 뭐 움직이긴 했는데 나 진짜 나 진짜 예리하는 생각은 없어 민기 삼킨 거 알려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희 주문할게요 입만 안 보이면 되는 거죠? 네 입 모양을 이렇게 모아서 아 그거 안 돼지 아 그거 안 돼지 아 그거 안 돼지 아 그거 안 돼지 그러면은 껌을 이거 안 보여요? 볼 한쪽에 붙여보세요 아 그래 그래 볼 한쪽에 누가 바람이냐 누가 껌이냐 볼 수 있지 하나 둘 셋 오른쪽, 오른쪽 볼에 오른쪽, 오른쪽 볼에 아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나 진짜 모르겠어 나는 나는 모르겠어 나 알 거 같아 아 약간 자 다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 근데 여기서 얘가 다 속이면 고개 들어가 7표 정보 다 맞춘 거야? 뭐야 자 하나 누가 다 정답이지 하나 둘 셋 어? 맞지? 내가 맞지? 어? 맞지? 내가 맞지? 내가 성화 형이랑 그랬잖아 와 성공했네 나 성화 형 아니 왜냐하면 성화 형 그 성화 형은 자꾸 하는데 민기가 자꾸 아니 이게 확실한 게 성화 형 수밖에 없는 게 아 미안하다 팀을 성화 형이 되게 많이 삼켰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느낌이 딱 왔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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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밝혀라 해서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팀이 우승을 하셔서 마지막 패러디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드디어 첫 트러디 예스 멋있다 저의 종류는 첫 트러디 이번 주의가 아 멘트 한번 해 봤어 예습한 거래 화면 되나요? 오케이 아 여기 또 왔다 또 왔다 예 FD님이 또 오셨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1회 1 1회 1이고요 배우분들 준비 다 되셨죠 카메라 롤 떨린다 예! 레디 액션! 그대를 보내는 날 뭐하러 왔느냐? 시청자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내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느냐? 네, 제가 한 번 불러 올리겠습니다 알겠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잠시만, 그거 나 놀리는 거 아니냐? 아, 글로가 글리가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지금 다 돌리는 거지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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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네 연기 잘한다, 너네 연기 잘한다 에이티즈 원티드 스페셜 큐! 이제 임시도 야키운서 찍먹! 네, humming 그래 예, 마음을 유지하자 끝 본격적으로 armour 1등은 아팠어? 아팠어? 아, 우리 아버지 귀여운 일 스파클릭 스파클릭 아쉽다 압도적이야, 처음에 1등 하는데 마지막으로 1등이야 아, 오케이 잘 따있어 와, 이거 궁금하다 와, 이거 나도 궁금해 그냥 딱 결과에 승복하는 걸로 갑시다 그래 그래, 그래 눅콤티티 우와, 고생해요 우와 눅콤티티 우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아 아아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와, 처음부터 계속 꼴등하는 팀이었는데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또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좋겠다 일단 고개 들어 벌칙은요 일단 고개 들어 벌칙은요 사람만한 길거리에서 데자부 풀곡 추기 와... 풀곡이래? 여기 사람들 많은데, 너도? 자, 두 퍼즈 벌칙은요 촬영이 끝나는 곳에서 둘이서 몸으로 에이틴이 스펠링 만들어서 사진 찍기 오, 이거 괜찮네 귀엽다 아, PT 야, 역시 딥근 PT 카이프 급격이 50회 네, 일단은 이거는 PT팀에게 너무 쉬우니까 뺄게요 아, 왜지? 예정이가한테 좋은 일이야, 맞아 좋은 일이야 이건 벌칙이 아니야 아깝다 우리 샷파드, 우리 샷파드, 우리 샷파드 한 시간 동안 손 잡고 있기에 스케줄 하는 동안 아, 그냥 이렇게 적고 있어, 형 아니야? 아, 그럼 이것도 뺄게요, 너무 쉽네 네 어, 어렵다 윙, 윙 지금 저희에게 두 개의 선택권이 있는데요 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1등이잖아요 네, 선생님 제가 봤을 때 토파즈의 벌칙도 괜찮은 거 같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토파즈의 벌칙을 메인으로 하고 네 이따가 촬영 끝나고 가면서 손잡고 가게 아,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너무 쉬우니까 네 그러면 저희의 벌칙은 토파즈 팀의 촬영이 끝나는 곳에서 둘이 저 몸으로 에이틴이 스펠링 만들어서 사진 찍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에이틴이 스펠링 이게 바로 무신기라 힌내는 힌내는 괜찮은 거 같아 하나, 둘, 셋 핫! 아, 제대로 벌칙하네 하나, 둘, 셋 심령 살차 자 아이 자, 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둘, 셋 하아 아, 고민을 많이했네 아, 고민을 많이 했어 이 점을 어디가 dass, 나 알지, 나 알지 아, 여기, 여기, 나 알지 누구야 머리 잘 써봐 알파벳 모를 수 있지 알파벳 어려울 수 있지 괜찮아 한 명만 빌릴 수 있어 안 되지 아니면 너가 다리를 여상이 어깨에다가 딱 해봐 오! 힘 되네 어떻게? 어깨에 발을 올려봐 발을 올려봐 이렇게? 어 어, 그거 짝 찢어서 일자로 바지 한 번 올리고 여상이 서있어야지 서야지, 여상이 서 여상이 서 몸을 쓸게 그냥 아, 몸을 써 그래 그래 오케이 자, 함께 해 자, 하나, 둘, 셋 우! 유지해야지, 유지해야지, 유지해야지 아, 그냥 여상이 좀 앉자 아, 됐다 자, 하나, 둘 여상이 머리까지 하나, 둘, 셋 아, 됐다 야, 이렇게 나왔어 인정, 인정, 맞아, Y Y 기억이 쉽다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야 됐다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봐 여상이 거 괜찮은데? 아니면 이렇게 겹쳐서 머리 이거만 해도 Y? 아, 이거, 이거 너 왼쪽으로 해봐 나 오른쪽으로 해볼게 하나, 둘, 셋 그래, 이거만 해도 Y?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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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팔까지 펴주라 왼쪽, 오른쪽 팔까지 펴주라 이렇게? 아니야, 밀어, 밀어 백악산 밀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뒤에 여상이 봐봐 Y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하나,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좋다 아, 날씨가 성적이네 맛있다 야구 회식까지 하고 나니까 어,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가 스파이지? 뭐야, 에모야 뭐야? 선물 해보자 용돈, 용돈, 용돈? 선물? 용돈, 용돈 대구에서 회식하라고 아, 시작이 또 아, 저기 또 종이인데? 아니, 또 회식해야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읽어봐 자, 에이티즈 긴급한 부탁이 있어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적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뭐? 해적선은 난파되었고 우리를 지켜주던 해적왕 모자가 사라졌습니다 어? 해적왕 모자가 사라졌습니다 어? 해적왕 모자가 사라졌습니다 어? 누구야? 해적왕 모자를 송착한 조직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경주와 담양으로 붙어져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보입니다 뭐야? 지금 당장 경주와 담양으로 떠나 숨겨진 금화 20개를 모아서 해적왕 모자를 찾을 여비를 마련하세요 어? 자, 부디 꼭 해적왕 모자를 되찾아 다시 한 번 항해를 시작합시다 어? 야, 그러면은 너 지금 비장한 톤으로 간다 비장한 톤으로 간다 좋아 야, 우리 동료가 습격을 받았다 우리 해적왕 모자를 뺏어가? 지금 경주를 갈 팀하고 담양으로 가야 돼 근데 나는 나는 담양에 대해서 좀 잘 알아서 내가 담양으로 가겠어 그래, 나는! 나는! 어? 너는? 화랑이 되고 싶어 어, 너 너 경주인가? 경주로 간다 아, 잠시만! 아, 목에, 목에 담양이 왔어 담양으로 갈게 어, 너 담양, 오케이 야, 오랜만에 잘한다 야, 오랜만에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다음 또, 가고 싶어 야, 야 나는 다음에 찾을게 담양 아,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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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경주로 하고 싶어 아, 경주로 가겠어 아, 오케이 야, 오케이 야, 경주, 자 둘, 둘, 셋 야, 셋, 둘 나왔어 아, 경주 horror 경주빵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경주 로 갈게 아, 마지막, 다, 다, 다 어? 어? 경과로 금치 못하겠어 경주로 갈게 lé process 다음! 다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양? eno 마지막까지 우리 집중력을 잃지 말고 에이티즈 원티드 파이팅 하면서 우리 모델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만을 찾아와 고맙습니다 에이티즈 원티드 파이팅! 아! 다미야 했어! 그만했어! 다미야 만나요 이 규모로 무신들어